저는 가끔씩 필라테스를 하고 있는데요 아주 자주는 못하지만 그럴 때 늘 듣게 되는 말이 자 그 자세 유지 3초 유지 5초 유지 이런 표현이에요 그 자세를 유지하세요 영어로는 hold that position 이라고 합니다 hold that position 그 포지션을 hold 붙들고 있어라 라는 말이 되는 거죠 hold that position hold 하면은 잠깐만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hold on a second 하게 되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전화하거나 혹은 누구를 찾아갔을 때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연락해서 그분을 모셔오겠습니다 혹은 전화 바꿔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 please hold on a second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달라 라는 뜻인 거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끊지 말아달라 이 말이 되는 거죠 유지해달라 자 그래서 힘 빠진다고 다리 내리고 배 내리고 하지 말고 그 자세를 유지해 주세요 hold that position 포지션 포지션 이라고 한다는 거 hold that position for 3 seconds 하게 되면 3초 동안 유지해 주세요 라는 말이 됩니다 it's never easy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okay let's keep it up you